한국여자농구연맹이 내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 2022 삼성생명 3대3 트리플잼 1차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부산 BMK섬을 제외한 WKBL 5개 구단 2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풀리그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또한 9월에 열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3대3 농구에 출전할 국가대표선발전도 겸해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2년 6개월 만에 유관중 경기로 열리며 입장료는 무료이고 별도의 예매 절차 없이 자유롭게 경기장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스포츠와 유튜브 연홍TV를 통해 전 경기를 온라인 생중계하며 오후 3시부터는 KBSN 스포츠를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WKBL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